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침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의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원단의 말씀으로 내 장막털을 넓히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장막터 그 영적인 장막터와 업의 장막터를 넓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넓힌다고 할 때 이 넓힌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어떠한 외형적인 변화나 외적인 증가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말씀 원단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인도 받고 계신 그런 증인들을 볼 때에도 그런 보여지는 부분이 넓혀진다라기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그 근본에 있는, 근원에 있는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리고 성경의 기준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만큼, 내 생각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만큼 넓혀져 가는 것이 바로 장막터가 넓혀져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장막터가 넓혀져야만 그 믿음만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장막터가 넓혀지고 그 믿음의 장막터에 열방을 얻는 2, 3, 7 막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모든 만물과 모든 열방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또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요한 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하다는 말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창조도 되시며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승리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역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역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우리에게 참이 되어집니다. 즉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고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수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신분으로 확증되었다라는 거죠. 또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 죄가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 죄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신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악한 자 즉 사탄의 권세 지옥과 사망의 배경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세상의 임금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같이요 모든 아침마다 모든 하루의 여정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마무리 가운데 항상 믿음을 고백하며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또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떠한 만남을 갖고 또 무엇인가를 행하고 결정할 때마다 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침마다 여정마다 마무리마다 모든 만남과 일과 시작과 결정마다 고백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맞닥뜨릴 모든 세상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 장막털을 넓히시는 친히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주시는 그 오력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는 믿음입니다.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는 믿음. 요한일수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어 하나님의 전화가 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담대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A라는 걸 구할 때요 하나님은 그 A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A를 개선한 비슷한 걸 다른 걸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A와 전혀 다른 B라는 걸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그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 그 연 문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동기를 주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A를 주셔도 좋고 A다시를 주셔도 좋고 B여도 좋고 과정이어도 좋고 문이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춤을 믿고 뭐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장막털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으로 또는 내 영역이 닿지 않은 그 모든 곳으로 넓히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뭔가를 얻고자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루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풍성히 나누시고요. 또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태를 소통하며 내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상태가 아니라 원래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도록 또 소통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 채워지고 얼마나 원하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지기를 얼마나 간구하는지 아시는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를 가장 원하시고 또 현장 가운데 두드려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나 우리의 기준으로나 우리의 시간표대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분명한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시고요. 또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 담대함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당한 것. 하나님을 믿기에 올바른 믿음. 또 그 믿음과 당당함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한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의 특권을 담대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 때로는 커 보이고 막연해 보이는 그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이상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능력 내 수준 내 상황 내 지식 말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지자로 담대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